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고가를 드디어 돌파를 했네요. 25만원 지금 대단합니다. 제가 왼쪽에 에스티로더를 펴놨죠. 에스티로더 역사에 신고가. 에스티 앵커님 혹시 지금 색조 화장품 뭐 바르신가요 오늘? 오늘요? 저는 여기저기 거 섞어서 발라요. 아 그 뭐 지금 뭐 에스티로더 거. 예를 들어 에스티로더에 뭐 있냐면. 에스티로더 갈색병 그다음에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일단 갈색병은 기초화장이고 에스티로더의 색조화장은 바비브라운도 있고 맥도 있고 조말론 향수도 에스티로더고요. 아 그래요? 바비브라운도 에스티로더에. 모두 다 에스티로더입니다. 그리고 갈색병은 지금 스테디셀러죠. 맞아요. 면세점 부동의 1위고 갈색병이 되게 나온지 오래됐음에도 1세대부터 계속 나와서 6세대까지 왔는데도 계속 1등이에요. 뭔가 그거는 필수로 발라야 될 것 같은. 걔는 1등인데다가 색조화장 바비브라운 맥이 워낙 강해요. 그리고 비싸요 일단.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 또 여자친구. 이게 좀 너무 여자친구가 남자한테 사주는 걸로 제가 뭐 특정 지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얘입니다. 요즘 여자 연상이. 연상이 뭐 남자 연아를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 어쨌든 누군가 사주는데 뭐 비싸요. 예를 들어 미샤랑은 상대가 안 되죠. 몇 배죠. 그렇죠. 몇 배도 아니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에스티로더는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에스티로더도 지금 어디서 저렇게 잘.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지금 아시아에서 면세점에서 매출이 에스티로더가 다 휩쓸고 있고. 그래요. 중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비싼 것만 팔려요. 우리나라 휠라 코리아 휠라도 지금 중국에서는 완전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비싼 거 프리미엄을 사고. 왜 후가 대박이 났어요. LG생활공간의 후가 중국 보따리상들이 휩쓸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내 면세점 가보세요. 주차장에 보따리상들이 이거 완전 쓰러가고 있는데 다 후거든요. 근데 그걸 비싸서 사가요. 근데 에스티로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정유경 화장품이라고 연작이 나왔잖아요. 정유경 사장이 신세계 백화점 총괄 사장이고 정용진 부회장 누나잖아요. 정유경 사장이 고급을 좋아해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용산 맞죠. 거기 가면 그 황금열차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막 전지현씨 막 떠있고 그때 맨 처음에 황금 그 말들어 돌아오고 있는 거 그 만든 거 아시죠. 놀이공원처럼. 모르시나요. 지금 있어요. 그게 바로 정유경 부사장. 그게 아마 10억, 10억 넘을 거예요. 그게. 황금으로 된 회전목마. 그게 정유경 부사장이 거기다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작도 지금 내놓았는데 연작이 어떤 건지 아시죠. 프리미엄. 신세계에서 처음 도전하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에서 설할 수가 있다면 LG생활관광에는 후나, 수미라는 프리미엄 라인이 있고 신세계가 연작을 내놨는데 지금 성공적이에요. 물론 캡티브 마켓,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면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깔았죠. 깔아서 그 뭐 오픈 효과인 것 수도 있지만 중국 보따리상들한테 SNS나 이런 웨이보에서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다가 처음에 이걸 부각시킨 이유가 비디비치. 비디비치가 수입 화장품인데 이게 원래 색조예요. 비디비치가 색조가 많아요. 근데 기초화장이 작년에 또 색조에 의해서 대박이 났거든요. 지금 그 기초화장이 마진이 더 많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일단 프리미엄 라인으로 넘어간 데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데 중국 쪽에서 스킨케어 쪽 비디비치가 스킨케어. 스킨케어랑 색조, 기초화장, 색조화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초화장 쪽이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티로더의 프리미엄 라인이 인기가 있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차트도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지금 에스티로더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사업 분야나 국가가 다 겹치진 않지만 가장 공통점은 중국에서 대박이 나고 있다는 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리미엄 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티로더가 이렇게 열어주는 길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똑같이 따라간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성장 스토리가 다 좋고 이랬는데 지금 기술적으로까지 먹혀가지고 완벽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정고점 돌파할 때부터 계속 보자고 했는데 정고점을 돌파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가 완성됐어요. 여기서 만약 무너지면 또 안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완전 상승 N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관성의 법칙에 따라 더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더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세요? 목표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 손절가도 제시를 좀. 손절가는 23만원입니다. 23만원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